우리 편집 선생님 한번 해주시죠. 자! 네! 거기요? 여기는 FASTA 촬영 현장입니다, 여러분들. FASTA! 이 조합은 Remedy! 제 문이 어디예요? 아 문을 정하면 된다고? 깜뿐이니까 이재명 문제. 아 오케이. 형! 형! 형 왜 이런 거야! 아 보러 간다. 아니요, 보러. 딜레이. 형, 뭐, 딜레이. 안 해 안 해 안 해. 안 해, 안 해. 안 해, 안 해! 안 해, 안 해! 안 해, 안 해! 안 해, 안 해! 안 해, 안 해, 안 해! 아아아아아아아아 바꿔주세요! 와중에 좀 바꿔주세요! 지금은 문에서 갔던 멤버들은 문에서 나와서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하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촬영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사실 저의 방문에서 왔습니다. 도움이 되는 게 빠를까요? 저는 이깔 사람은 제가 고객님이었는데 이 분이 이제 톡클을 보셨나요? 그렇게 되는 거예요? 톡클을 했는데 그리는... 여기서 우리 손 바퀴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라해. 여기 보라. 자, 테스트 한 장만 볼게요. 역사 칠까, 우리? 자, 둘. 하나, 둘, 셋. 나만 안 거 같은데? 거의 보면 안 안 돼. 남준이 형 저기요, 남준이 형. 남준이 형 걸어가 있어. 역사를 안 해네. 야, 이게 역사가 뭔지 몰라? 야, 저거... 야, 저거는 좀 심한데? 역사 칠까, 몰라! 역사 칠까, 몰라! 갈게요, 저 하나, 둘. 확장했어, 하나, 둘, 셋. 가봐라, 다리 웃어. 열어봐라. 여기 가봐라. 팍팅 잘했어. 형, 이제 우리 막 말해! 하나, 둘, 셋. 아, civ사 형 또 열심히 하길 잘했네. 형 또 자유스러운 자세 안됩니까? 잘한 하루, 하나, 둘. jul, Finanz, anchor, FTLIM, Traditional, 나누나나나나나 오오 재영 서열 정신 완료 시작 원두 Fiona 아아 그렇네 더 붙어야겠다 제대로로 우리 태형씨처럼 해서 저렇게 다리를 붙여야겠네 다리를 붙여야 돼 하나 둘 셋 오 야야야